안녕하세요 사회메이츠입니다 오늘은 nct 1,2칩 두가지 버전 이렇게 앨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노란색깔 빨간색깔 n버전 c버전 두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중에 n버전도 소개해 드릴께요 다 Knock print наверf 네 요정도 더uate 울산 y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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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re m The and fe 커버가 되었고요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포토북인 것 같은데요. 포토북, 포토, 네오존이라고 써져있죠? 엔시티, 헨리칠, 두 번째 앨범이에요. 첫 번째는 흑백 사진부터 시작이 되네요. 약간 사진으로부터도 레트로한 느낌이 들죠? 약간 종이 질각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요즘에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. 콜라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같이 앨범에 추가합니다. 이 카페트도 되게 느낌이 나요. 여기도 플라라이터 사진이 있네요. 멤버들끼리 서로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저는 이런 느낌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사진 찍고 나서 이렇게 또 모아서 또 사진을 찍어서 모아서 보기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의 사진이 이렇게 계속 나와있는 포토북이구요. 멤버들의 신발 인증샷. 친구들기들 많이 하죠? 이렇게는 포토북이었구요. 이거는 트랙리스트. 이렇게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열쇠곡까지 있고 타이틀곡도 두 번째 영웅 들어 있어요. 엔시티가 2016년에 소방차 파이어 트럭으로 데뷔를 했잖아요. 점점 좋은 앨범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뭔가 가사집이 잡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이게 댄스2. 댄스2에 대해서. 여기 CD가 있구요. 이거는 포토카드. 싸인 포토카드네요. 이 스틸리즐의 전체 정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거 포토카드는 네모 포토카드는 총 9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있어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모 포토카드이고 이거는 썰거 포토카드. 이것도. 9개중에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있고 버전별로 다르다고 되어있어요. 이거는 스티커에요. 네모의 멤버가 스티커. 뒷장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 스티커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플랭 포스터. 포스터가 이렇게 접혀가지고 자 멤버들의 포스터. 이렇게 접히는 포스터가 들어있어요. 멤버들의 포스터. 포스터는 보여드렸고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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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까요? 아 요거는 포토카드 포스터라고 요거는 요즘에 엽서같은? 느낌의 사진 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. 엽서같은? 여기도 두껍고 좋아요. 이게 다 펼쳐지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요거는 그 부분에 고정한 테이프를 다 펼쳐지는데 찢어지지도 않고 포토북에서의 느낌의 사진이 연달아 나오는 것 같아요. 두껍도 꽤 두껍죠? 이렇게 해서 엔시티 17 두가지 버전 중에 노란색과 엠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. 다음 영상에 대해서는 C버전 소개해 드릴게요.